취미 원래 그냥 입고 있었던 것처럼 머리색도 되게 잘 어울려요 형이랑 지금 오늘만큼은 내가 침칩이다 하나 둘 셋 저거 저올게요 일단 우리 7개의 모든 탈이 다 준비돼 있대 제일 큰 건 슈키 해라 슈키 캐릭터 볼치기 사실 슈키? 슈키가 아니라 그럼 1등 팀 거 꼴찌가 입기 좋은데? 1등 팀에 BT21 캐릭터를 꼴등에 입으시면 되고요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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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, 2번 뭐냐? 이걸로 시간 다 가요 저희 못했던 거 쓰면 되잖아요 뭐 모자이크라든지 원샷 모자이크 원샷 모자이크 원샷 모자이크 원샷 모자이크 진짜 슬프겠다 전직부가 싫어하는 거지 강하게 가야 돼 이거 쪼 보고 두기니까 놀이 등산 통칸만 등산 파트너 접자 돼 내가 걸리면 나는 다시 돌려서 받은 거 알게 RM 등산 파트너 속도 올리겠어 이거 조그마한 거로 자 이제 마지막 쪽으로 그럼 지금 벌칙이 4개 네 우리가 저ığ는 게 진짜 하기 싫은 거 뭐 있을까요? 개곡 입수마일러 야 1박이에요 야 1박이에요 야 그거 1박이에요 야 그거 2 induced 등산 하나 더? 그럼 하나 더 저거 쪼끔메 RM, 등산, 도시락 싸 주기 어 잠시만 도시아 선생님이 도시아 선생님이 아 이건 좀 심각한데 자